엑설런트님 드디어 올라오셨네요 400승때 지금 푸진놀이고 계신거면 와... 사람아니신거죠? 근데 이분은 대체 누구신거죠? 이름없는 유저가 이렇게 잘할 리가 없을텐데 파단툭! 차스카이! 빠밤! 꽝꽝꽝꽝! 오른잡기 성공적! 일어나시면 플래싱이 확정입니다 굿바이! 이렇게요 깔끔 원투 따닥 따닥 툭 탁 툭 슈돌 노우! 눕! 음 좋아 헌팅허크 마크사사님 어서오세요 패턴 들어갑니다 원투 양잡기 잘 푸시네요 하단 하단 죄송합니다 사망 원투 풀 폭폭 퍼스리가 횡견제를 살짝 해주죠 시 횡견제긴 하지만은 아무튼 그거 너무나도 화랑력이 있어서 소중한 그거 배그펀치 너무 뻔했네? 죄송합니다 헐 잘 때리셔 레이지 온 사망 원투 원 뭐죠? 뭐죠? 뭐하는거죠? 맨 크롭에 대한 ihr, 도대체 곧 바보다 사망 꽝 택.... 하파 음... 푸진이 한 명 나올 것 같진 않네요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흠흠흠 빨리 패턴 파악을 해야되는데 원 원 촤하 슥 안나가죠 헐 헐 헐 헐 헐 나이스 앉아계신다고해서 능사는 아니에요 차스카이 원 잭 공디팡팡 굿바이 원 투 원 땀땀 카운터 보고쓸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이긴하지만요 대시 셋업 안내는거 왜죠 아니다 이 연하님아 헐 카운터 반사 반응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분이란건 알겠네요 나이스 네 그래 왜 대시 셋업이 안되 실패 늦다 샤프로 마무리 아니다 이 연하님아 나이스 쪼금 완전 메인 성향을 띄신다 그쵸? 그러면 혼내드려야죠 카운터! 좋았구요 투째 셋업원 옆가드 실패 로 응 아니야 존잘 아닙니다 무슨 존잘이야 내 쿠로야 그냥 그냥 맥워트 맥워트 아아아아아아니 에이 카운터 아프죠 양잡기 일부러 풀라고 쓴거에요 로화투 빰빠밤 헥터스 좋아요 행신 투풀 행신 투풀 안되네 아니 왜? 왜? 일타가 안 나왔지 아 중국사람이에요? 진짜? 중국사람이 한국에까지 와서 철권을 한다 좀 사시나봐요 좀 사시나봐요 아니 왜? 플래싱 왜왜왜왜 안 되었지 안 닫고 톡 나이스 나이스 꿀 찢기 좋았죠 리즈셋을 안 주실 타이밍 안 왔네요 아니다 왜 그런걸 쐈어 망했어요 빰 빵빰 꽝 대박 투풀 나이스 너무 잘하시는데 기계적으로 잘하신다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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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헉 1피스 게임 하시는구나 언제까지 때리시게요 쇼더 나이스 헐 헐 헐 헐 충격 이렇게까지 잘하는 스티브 위저분이 투어님 말고 또 있으셨나 다음 내리실 역은 티바인 티바인 역입니다 실무는 없습니다 헐 헐 으아아아 여기서 내보내줘 이거 미친짓이야 나이스 가히기 저 이 두뎌 팩특스 안 되네 이럴 이런 덕인 바와 파라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사망 모심기 맞고 죽음 카운터 보고 쓸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오른잡기 성공적 이번엔 안 일어나시겠죠 여러분 웰플락 확정입니다 굿바이 띠 우와 절대 안은지시네 뭣 노우 사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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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뭐니 저거를 어떻게 올렸지? 1, 2, 톡, 어퍼, 안되구요. 퀵쿡의 재물이 되어라. 땀땀. 퀵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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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쿡. 나를 슬프게 하는 퀵쿡, 뭐 푸싱. 어? 왜? 저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뭔가 억울하다 이거. 서버가 문제에 생긴거겠죠?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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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로하 투 슈돌 죽고 맥코라인이 완전 존재할 응 거짓말 속지 않습니다 헐 엄청나게 잘하시는데요 너무 비정상적으로 잘하셔서 할 말이 없어요 슈돌 행신안기 실원 죽고 짜롱 슈돌 포밍기 좋았구요 투 포 투 원 슈돌 안되구요 포 쓰리 어퍼 화랑을 이렇게 모르시는데도 지금 저랑 비등한 게임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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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 하단 발목으로 메모리 굿바이 헐 헐 비제이채님 채널 유튜브 구독 감사드려요 원투 캑타스 좋아요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칼 Py 헐 인 헐 아 crumble 거 더욱 헐 지막았죠 변태야 죽고 냄비타요 빨리 가세요 저는 디바인의 세계에서 만나뵙겠습니다 냄비타요 냄비타 맥스토토마이저님이시네 응 떡막 오직 떡상밖에 못하야되는데 떡막이설 기다려요 에이아 죽고 너무 잘하시는데요 피지컬 괴물 후하 모든 상황에 다 맞게 횡방향도 돌고 호밍도 하고 카운터 어장창 로하 투 휴돌 로하 투 밟고 로하 캡터스 좋아요 엽가드 패턴 짠발로 마무리 굿바이 라운드 3 나이스 잘 흘렸죠 왜 흘렸는지 모르겠지만요 빰빰 밟고 발목 플래싱 뭐죠? 왜 넘어가지 우와 긴장 엄청 많이 되네요 이분 헐 밥먹다가 담탐 왔는데 네 파란다에서 만나요 네 파란다에서 네? 파란다 지금 못가요 이렇게 괴물을 잡고 어떻게 갑니까 죽고 고 원투 풀 나이스 좋아요 펄 아 망했다 크로아이님 때문에 한명은 불타버렸고 한명은 기다리다 맘부서히 내어버렸습니다 그럴 수 있죠 카운터 카운터 굿바이 과학쌤 계셨네요 네 다녀오세요 자 이제 라면 라면 빨리 라면 보러 가세요 제가 이길 때까지 라면 불올려놓은 거 안 보러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겼으니 빨리 라면 불타요 집에 불 나 하하 짠발 노오우 무사히 라면 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뭘 감사드릴 것 까지야 감사받을 이유가 어디에도 없죠 양잡기 잘 푸시죠 빡 우와! 저걸 어떻게 흘려 목숨 걸고 흘리시는거죠? 아깝다 팩터스 실패 배그펀치 우와! 백태쉬 한 끼 쩔어 헐 언제까지 때리시는거? 바리헌트 이런 스티브 유저가 있었나? 첨버하는 스타일이에요 완전 쨔차기 실패 이제 향이 walls 흐얼 초 돌 원 투 캑터스 음 죽었죠 아직 아직 그냥 2타 쓸걸 화학시간 짠 음 어떻게 잡아야 되지? 이런 분은 어떻게 잡아야 되죠? 견적이 안 떠 견적이 피지컬로 다 씹어 누르시고 계시는데 견적이 안 떠서 지금 미치겠어요 포스리가 확정 푸싱 원 아니 앉았는데 꽝꽝꽝꽝꽝꽝 노우 사망 생명을 구한 의인 재판에서 유리해집니다 그거죠 그.. 신과 함께 카운터 이거라도 돼야잖아 진짜 그럴 리가 없죠 죽고 화학선생님 해고되셨나봐요 나이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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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나요? 화학선생님 아직 계신가봐요 아직 헐 저거까지 알고 계셔? 카운터 카운터 구분하셨나요? 웟 헐 어려운 콤보 잘도 쓰신다 역가드 패턴은 실패했지만 나이스 따당 쏘드 카운터 와 진짜 너무 잘한다 진짜 너무 잘한다